예전에 야구 게임 숙제했지요? 밸런스 맞춰야지 축구 게임 숙제 영상입니다 무슨 축구 게임일까요? 피파? 미니? 세이브 축구? 싱거 축구? 그게 아니지요 축구러들은 상상조차 못할 축구! 제가 아직 G식백과 채널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울어댔고 기저귀값 대기도 벅찼던 상황 이럴 거면 회사는 왜 그만뒀냐는 와이프의 타박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집을 나섭니다 방송국과 대행사 무작정 쳐들어가서 나가야 나가야 들어오면 그러면 안 돼요 폴더 인사하며 명함 돌리던 그 힘겨웠던 시절 한번만 써주세요 예 연락드릴게요 행사 때마다 대회 때마다 배골턴 2인 개듣복게임방송인을 불러주시던 고마웠던 광고 주님이 계셨으니 주식백과는 그 은혜 잊지 않고 아직도 그때 그 출연료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작은 개발사 빅볼 그들이 만든 게임을 소개합니다 모처럼의 휴식 너무 좋아? 모바일 미소녀 덕감성 카드배틀 축구 게임 사과 스템프릿 버틸수나 없다 런칭 후 1년 버티기가 힘들다는 졸라빡센 판이 어딥니까? 모바일 게임판이죠? 그럼 블러드오션에서 무려 5년 넘게 버텼다는 건 뭐다? 재미검증 됐다는 거다 5년까진 전반전 사스가 재도약을 꿈꾸며 영광의 후반전을 시작한다 후반전 시작 휘슬과 함께 대규모 업데이트 일단 사스가 뭔 게임인지부터 보시죠 아까는 축구 게임이라 하지 않았냐? 대무만 사커지? 이게 어딜 봐서 축구기? 카드배틀 축구 게임 사커 스피릿 티패스 미드필드 공격 지인 3라인을 넘나들며 골을 노린다 골키퍼의 명치를 부순다 오른쪽 기도 메타 운빨 좀만 겜들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불꽃 추라 참아 없잖아 아니하지마 미소녀 덕감성 카드배틀 축구 게임 사커 스피릿 이런 처사들을 보고도 침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스타킴 좀 주워줄래? 닿지 않아서 말이야 라이브 스킨까지 있는데 덕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넌 좀 다른데? 걱정하지 마셔봐 고수 취향도 다 고려돼 있다니까 그래 그래 봤자 수력발로 다 밀리는 역해 그림 장사 게임 아니냐? 베지컬 카드 배틀 축구 게임 사커 스피릿 권장 수력 초록 불만 띄우면 오토로도 다 밀어지는 먼한 무한의 탑이 아니라기요? 별의별 기상청의 조합들을 창조하여 고급 퍼즐 풀듯 분의 불가동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콜러스 M50층에 도전한다 베지컬 미소녀 덕감성 카드 배틀 축구 게임 사커 스피릿 PV 2만 재밌나? 그게 아니지요 제가 사스대 회중계만 5년째입니다 그야말로 산증인이야 지켜본 바 계절별로 메타가 바뀝니다 끊임없는 연구로 언제나 회오리치는 사스 메타 싼 메타 사스 PVP의 실시간 전해사음 끝없는 메타 격변 그 치열한 그라운드에 뛰어들어 보시지 그랜드 피날렛 사커 스피릿은 내수에서만 먹히는 흔한 반도 게임이 아니지요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사라시아 못했다는 소리 아니니야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스 감성 글로벌이야 상금 어디다 쓰실 거예요? Where would you use your reward? I'll just save it, put it in the bank gather interest 저금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과금이 아니고 저금인가요? 대회 얘기 나온 김에 수시로 오프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거 봐봐 관람객 의원들이 다 찐텐이야 쿠폰만 보고 오는 친구들이 아니라니까 이 진성 사서들이 사스의 꿀잼각을 증명합니다 저도 사서거든요? 그래봤자 자본주의 사서 아니긴? 그게 아니쥬 따라가서 멀리 끝도 없이 크래쉬 이 텐션은 자본주의 텐션 아니쥬 진짜 미친놈 텐션이지요 멈추신 아사 어... 고인물 듀빕에 족심하지 않음? 아니야 친절들 하셔 회사가 가난해서 광고를 덜 때리다 보니까 청정수 유입이 적었거든 그래서 고인물들이 청정수만 눈에 띄면 케어해주려고 난리들이야 유비가 이제 잘 돼있으니까 튜토리얼까지라도 냄새 맡아보셔봐 어 피드백은 잘해주냐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시면 홍카와서 털버를 욕해봐 금방 들어줘 여러분들이 애인을 데려오시면 그때 애인... 애인 수만큼 털버에 털을 뽑아도 되겠다 아아... 불꽃으로 청정수 젠프 5인 30 4인 UI개편 명예은 전당 라이브 보상 증가 히어구중의 폐 신규 전설 골키퍼 추가 등등 기존 사서들도 대환영할 빅 업데이트 5인 사서 앤 청정사서 함께 즐겨요 레지컬 미소녀 덕감성 유니크 카드배틀 축구 게임 싸게 사스 쿠폰도 쏩니다 역시 설명란 참조 레지컬 미소녀 덕감성 유니크 카드배틀 축구 게임 싸게 세파릿 어쩌면 멀지 않을 미래에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나에겐 아무것도 어쩌라 기다려줘 이 순간이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